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8년 동안 아내의 방을 들어가지 않고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던 남편 때문에 죽을 병이 난 아내는 꼼짝도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 내며 죽을 해만 기다리고 있을 때 정태기 교수님이 그녀의 남편에게 사랑이 할 사람에게 사랑을 안 하고 관심을 끊어버리면 그 아내는 죽는다고 지적하였고 태도를 고친 남편이 아내를 치유하는 슬프고도 감동스러운 내적 치유의 대가이신 정태기 교수님이 들려주신 간정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 어디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 제가 목포고등학교에 나왔습니다. 저의 2년 선배, 제가 채용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한양대학교 교수입니다. 채 교수님과 나와는 참 친했습니다. 형님 동생하면서 언제든지 만나면 둘이 좋았습니다. 천사 같았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의를 많이 나갔습니다. 80년대 조윤기 목사님이 당회장이고 부교육자만 900명이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900명에게 7년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어느 날 부교육자를 모아놓고 강의를 끝냈는데 여의도 교구를 담당하는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고향 여자가 여의도 아파트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 가서 기도해 줍시다. 나는 고향을 사랑합니다. 제 고향은 섬. 신안군 증도면이라는 아주 적은 섬이죠. 그런데 증도섬에서 여의도 아파트까지 출세한 여자가 없어요. 누굴까 하는 생각으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3층을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들어갔습니다. 거실벽에 가족사진이 붙어있었는데 그 가족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게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한양대학교 최교수 가정이었던 것이에요. 방에 누워있는 그 여자가 최교수 아내래요. 나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의도 목사님과 함께 방에 들어갔는데 대소변을 받아 냅니다. 대소변을 받아 내면 병원에 데려가야지 왜 여기에 계시느냐고 했더니 최교수님의 동생이 여의도 송모병원 부원장입니다. 그런데 환자는 죽을 때 집에서 죽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집에다 모셔두고 간호사를 보내줍니다. 최교수 아내에게 나는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최교수님하고 친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최교수님하고 24년 살았답니다. 24년 동안 최교수님에게 무지하게 당하고 살았대요. 그렇게 말로 복력을 가해 24년 동안 한 번도 남편에게 말을 크게 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남편만 만나면 마음이 얼어붙어버립니다. 제가 보기엔 이 환자는 죽는구나. 밖에서는 천사같은 이 남편이 왜 아내한테는 그렇게도 지독하게 하겠을까. 치유 상담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10년을 병원에서 살아본 제가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 환자는 사람이 죽인 것입니다. 남편 최교수가 죽인 것입니다. 저는 기도만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자 안에 앉아 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최교수가 사람을 죽이는구나 하고 바로 한양대에 있는 최교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있든 없든 무조건 찾아갔습니다. 없으면 편지라도 써놓고 오려고 딱 최교수 연구실로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서니까 깜짝 놀라며 반갑고 좋아서 내가 앉으니까 차를 끓이는데 제가 최영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칼로 찔러 죽이는 거 총으로 쏘아 죽이는 거 아니면 내가 사랑을 해야 할 사람에게 사랑을 안 해버려 관심 끊어버려 그러면 똑같이 죽어 그랬더니 최교수는 영문도 모르고 왜 똥단지 같은 얘기를 해 그때 내가 최영 내가 오늘 최영 집에 갔다 왔어 형수를 내가 만났어 그런데 죽어 제가 최교수님 아내를 만나고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마흔 살이 넘어서부터 서서히 병이 들더랍니다. 마흔 살이 넘어서 병이 드니까 최교수가 방을 안 들어오더랍니다. 함께 잠을 자야 하는데 냄새난다고 안 들어오더랍니다. 8년 동안 그 방을 안 들어갔답니다. 할 말이 있으면 방문만 살짝 열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사모님 눈에 살기를 띄었어요. 그 놈이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최교수를 앞에다 놓고 채영 하며 울먹거리면서 마누라한테 냄새난다고 8년 동안 마누라방을 안 들어가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려자 하나도 없어 100% 그 안에 죽어 그랬더니 최교수가 내 손을 덥석 잡더니 그 사람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 많이 했어 하기에 고생 많이 했다고요 알면 죽기 전에 가슴에 맺힌 한이라도 풀어주고 보네 그러니까 최교수가 어떻게 하면 한을 풀어줄 수 있냐고 하기에 풀어줄 마음은 있어 물으니 죽은 사람 소원도 풀어주는데 무엇을 못하겠어 하기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방에 들어가 그리고 지금까지 가슴에 맺힌 것 다 얘기하도록 해 그리고 들어 절대로 변명하지 말고 어떤 이 얘기를 해도 대답하지 말고 그냥 들어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계속 들어 그래야 한이 풀려 그래야 눈 감을 때도 제대로 감고 죽어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최교수가 그날 8년 만에 마누라방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옆에 딱 앉는데 뼈만 남아있더래요 그야말로 시체인 것 같았답니다 너무너무 안 되어서 아내한테 눈물바람하면서 내가 많이 잘못했다고 당신 가슴에 제일 맺힌 것 어떤 것인지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결혼식 다음 날 저녁 7시 반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날부터 한 해가 자기 아픈 얘기를 하는데 최교수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 일들을 말하는데 최교수는 그게 평상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 하면서 큰소리로 무시를 했습니다 그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그것이 그렇게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최교수에게 어떤 말에도 반박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최교수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당신이 그렇게 아픈 줄 난 몰랐어 그렇게 3일 지나고 4일이 지나갑니다 10일이 지나가니까 다 끝이 나더래요 최교수가 그날부터 그 방을 안 나옵니다 학교 강의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서 간변인을 보내고 직접 간변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아내 옷을 벗기고 아내 몸을 씻기는 것입니다 아내의 갈비뼈 사이에 까맣게 때가 끼어 있어서 그것을 씻겨주면서 동국을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런데 변비로 변이 안 나와 그래서 악문에서 똥을 대꼬챙이로 파내어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손으로 쥐고서 머리를 벽에다 찌어박으면서 소리를 치면서 우는데 하나님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내가 시체같은 몸에서 무엇인가 시원한 것이 가슴에서 뚫리면서 죽었던 몸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에 간병인이 가정에 초상이 나서 자리를 비워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 교수가 간병하기 위해 집으로 달려가 보니 한 번도 움직여 보지 못한 아내가 화장실에서 기어서 나오더랍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일어나 벽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하였으며 6개월 후에는 걸어서 시장을 가서 가벼운 것만 사서 가지고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김정순 군사님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는 80대 여자 군사들의 클럽이 있습니다 한강 고수부지에 모여서 체조도 하고 걷기도 하는데 거기 대장입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을 몰라주던 남편 때문에 얼어붙었던 그 마음이 남편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므로 얼어붙었던 그 마음이 녹아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알아준 한 사람 어디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인가요 아니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요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